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기업일반부문 전자기계화학분야의 대상입니다. 웹어워드코리아2007 기업일반부문 전자기계화학분야 대상 SK에너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속사 SK에너지 주식회사, 제작사는 주식회사 미디오포스입니다. 기업일반부문 전자기계화학분야 대상 SK에너지 주식회사, 그리고 제작사는 주식회사 미디오포스가 수상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유통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어워드코리아2007 기업일반부문 유통서비스 분야 대상 롯데 백화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속사 롯데 쇼핑 주식회사, 제작사 이모션입니다. 유통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자들입니다. 이어서 건설분야 대상입니다. 웹어워드코리아2007 기업일반부문 건설분야 대상 삼성레미안 축하드립니다. 소속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제작사 주식회사 바이널과 삼성네트워크입니다. 기업일반부문 건설분야 대상 수상자 삼성레미안 소속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제작사 주식회사 바이널과 삼성네트워크 공동수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기업일반부문 중견기업 분야의 대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어워드코리아2007 기업일반부문 중견기업 분야 대상 나우온플레이 축하드립니다. 소속사 주식회사 나우온플레이.com, 제작사 역시 나우온플레이.com입니다. 축하드립니다.